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도 구분하는 것이 무너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우기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투표나 선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검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나 선거 과정의 일부가 검정입니다. 투표나 선거의 주인은 국민이나 정당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거나 의욕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정거를 갖고 선거나 투표를 주관한 체계에서 설득하는 검정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시혜가 아니라 필수 과정에 속합니다.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의 이견을 제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혜명해야 될 그런 책임을 황교안 후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주관한 정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의욕을 제기하면 보수의 악성 종량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발언이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의 당대표에게서 튀어나왔습니다. 철부지 같은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까지 황교안 후보가 조목조목 지적한 의문점에 대해서 요구조건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는 그런 김재원 공명선거단장의 발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정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냥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검정입니까 그것은 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검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딱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국민의힘과 같은 막대한 정당보조금을 운영되는 공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청자들에 따라서는 불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준석의 주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오전 YTN 라디오에 황보슨의 출발 시아침에 출연한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법원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그런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후에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부정선거 본인이 불리하다 싶으면 역선택 이런 것을 외치는 문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까지 이것이 이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징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언모론 때문에 앞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보수진영 유권자들 때문에 표에서 상당한 손실을 안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란 당의 가장 큰 이벤트고 축제로 성화되어야 될 그런 행사가 진행 중인데 공정성 시비로 찬물을 꼽는 이런 행위는 해당 행위로 징계할 만합니다. 언모론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악성종량 같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그런 발언을 이준석이 쏟아냈습니다. 저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의 단합을 해치는 수준 운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사실과 팩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을 따지는 것, 팩트를 짜지는 것이 당의 단합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을 외면하고 단의 단합을 위해 가지고 그걸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선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을 검증해 보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조작 시비를 낳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후보자 발표가 결과만 탈락 발표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일반인들의 지지도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그런 지지도가 동떨어진 결과를 탈락 발표하면 그 결과를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내보자가 제보한 실제 득표율과 당이 발표한 득표율이 차이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원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모든 이런 과정들을 생략해버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해당 행위라는 그런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갖고 이런 과감한 주장을 펼 수 있는지, 이런 억지 주장을 펼 수 있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은 정말 화성에 쏜 남자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모론자의 사전투표 부정에 대한 주장 때문에 보수진영의 사전투표율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해당 행위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은 그냥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세 차례의 재검표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정거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그냥 세 번의 재검표를 통해서 입증된 무수히 많은 정거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되는데 당신들 때문에, 언모론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이야기죠. 엊그제 대법원이 아주 제한적으로 공개한 경남 양산을 재검표장의 사전투표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상단이 붙은 투표지, 하단이 붙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르게 잘린 투표지, 상단의 여백이 너무 많이 남은 투표지, 기표인이 이상한 3,500장이 넘는 우편투표지, 관외 사전투표지 등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은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바로 엊그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4.15 총선은 전국에서 당일 투표지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하고 사전투표에서 조작으로 대표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인 그런 정거물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은 도대체 당대표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누가 만들어준 당대표인가 사람들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당이 심어놓은 프락치처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해당행위입니다. 또한 이런 발언을 일삼는 자체가 그가 절겨 사용하는 보수의 악성종량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야당 역사에서 아예 대놓고 여당을 위해서 부역하는 발언을 당대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당대표가 서슴지 않는 그런 사쿠라 당대표는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정치공작이 활약의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의 상황판단과 노골적인 부역행위는 정권교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체의 의문을 품지 말라고 강압하는 강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고치려는 사람을 건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을 제대로 고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야당을 가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면 정권교체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확연한데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판단을 갖고 있는 이준석의 행보는 정말 그 자신을 망치는 그런 선택일 뿐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망치는 그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내뱉던 강경한 발언 보수의 악성종량은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선거의 무결성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고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바로 이준석 그리고 하태경루의 인간들이 바로 보수의 악성종량임을 분명히 아마 인식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준석의 보도가 나간 다음에 독자들의 댓글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악성종량은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준석의 보도가 나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